아 오늘 슬픈 소식이 있죠 카사디니 1차 수술에 이어서 2차 수술까지 예정돼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야박사 코도레이 통해서 봤거든요 아니 뭐 데미지 쿨타임 쿨타임 감소 그냥 싹 다 높던데 근데 아직까지 괜찮음 이거를 당해도 그래도 쓸만할 것 같긴 해요 문제는 뭐냐 이 다음 패치에 만약에 대천사가 좀 건드려진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음 관짝 열릴락 말락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좀 슬픈 날이다 그죠 예전에 말한 시나리오 그대로네요 아이 그러니까요 진짜 놀랍게도 시나리오 중간까지는 똑같음 심해파동 쿨타임 너프 되는 거 그리고 쿨타임 감소 1초에서 0.75초 되는 거 이것도 예상했어요 진짜 거의 정확하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이러다 진짜 다시 나만의 작은 카사디는 되겠어 되게 쉽게 풀어 그래서 이런 비교가 좀 더 올려오는 것 같고 제가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올려오는 것 같고 저처럼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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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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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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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좋아요. 힘이 좋네 이번 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바텀 좋아요. 진짜 대박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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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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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왜 왔니 너는? 어우 너무 아파 자갈 때문에 궁합방이 안 들어갔네 아깝다 아기 좋습니다 가요 사이크 왜 여기 있냐 잡았다 미드로 가서 한타를 해볼까요 차라리? 머리를 한 번 박아보자 사이크도 없을 때 거기에 업체를 파괴했어 하지 말자 그냥 궁다를 팔고 어? 싸일 없으면 그냥 해볼까? 싸일 죽었는데 그거는 해도 되지도?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